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단체가 오늘 전국 16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연 가운데 경상북도 의사회도 참여했습니다. 개원의 등 3,300여 명이 가입해 있는 경북의사회는 여론을 내세워 의대생 정원을 2천 명 늘리는 정부의 단세포적인 발상에 분노하며 만약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한편 경북도는 집단추진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지난 7일부터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응급의료 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.